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특징 8가지 1. 집에만 가면 연락이 잘 안돼요 2. 술만 마시면 폰 배터리가 방전돼요 4. 주변 사람들에게 연인을 소개하지 않아요 4. 인스타나 카톡 프로필에 연인 사진을 올리지 않아요 5. 갑작스럽게 연인과의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잦아요 6. 연인에게 폰을 절대로 안 보여주려고 7. 인터넷 카톡 등의 대화 내용이나 기록이 깨끗하고 8. 이런 게시물에 좋아요 절대 안 누르고